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주말이 됐습니다. 일단 금요일날 에코프로 머틴은 3.6%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비엠은 0.8% 하락을 했는데 보압권이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저는 나쁘다고 보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주식은 미래가치를 선 반영한다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조금 과한 가격대를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작년 7월과 같은 경우고요. 그리고 지금은 실적 대비해서 보잖아요. 그럼 주가가 비싼 게 맞죠. 그쵸. 지금 이게 이렇게 보셔야 된단 말이죠. 제가 요 내용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는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죠. 그래서 비엠을 가지고 한번 보면 비엠의 시가총액이 지금 보면 24조예요. 24조. 그런데 영업이익이죠. 3,800억이 잡혀 있습니다. 3,800억이 23년도의 이익이 아니라 22년도의 이익이에요. 이걸 가지고 그쵸. 지금 고가 대비해서 저가 그쵸. 고가 대비해서 저가의 한 가운데 정도를 잡으면 시가총액을 50% 정도 올려야 되죠. 그럼 대략 30조 원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PER이 한 100배 정도가 잡히기 때문에 싼 주식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오르는 주식의 모두는 99%가 아니라 그냥 오르는 주식 100%는 모두 밸류에이션상 비쌉니다. 왜? 미래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제가 왜 지금부터는 싸다고 이야기를 드리느냐. 그쵸. 싸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시장의 평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싼데도 불구하고 반등이 조금 더디게 나오는 이유는 매물대 때문에 그래요. 그럼 답 나왔죠. 에코프로 머티가 강세를 보이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에코프로 BM이 이제는 안 빠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안 빠지는 상황에서 조금씩 저가를 높여가는 상황이 나오면 고가에 대해서 나오는 매물을 조금씩 소화하는 상황이 벌어질 거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약간 좀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테슬라에 대한 실적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그쵸. 그리고 주가가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데 전기차 즉 완성차 업체들 쪽에서는 계속해서 경쟁 구도를 만들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그리고 전기차 시대가 온다는 배경 자체가 왜 그런지 아시죠? 어쩔 수 없이 탄소 배출은 줄여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트럼프가 왔을 때 기존에 있었던 전기차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약간 조금 주춤하게 만들거나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탄소 배출을 낮춘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쩔 수 없이 가야 됩니다. 그러면 전기차 시대가 온다는 것은 너무 당연해요. 그리고 이 내용 있죠. 포스코 퓨처엠. 그쵸. 포스코 퓨처엠에서 지금 광양에다가 고부가 하이니켈 NCA 양극재 공장을 착공했다. 이게 왜 이런 상황이 나오는 줄 아세요? 지금 뭐 수요도 나가 나온다. 그런 건데 이걸 캐즈미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쵸. 지금 이 캐즈미 구간에 있는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 늘어나는 부분 그리고 공장 착공을 했을 때 완공이 돼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면 거의 한 3년 정도가 걸리겠죠. 이 정도 되면 다 그 수요 예측이 다 끝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 2030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에코프로보다 더 생산 능력이 더 높아집니다. 생산량이 더 많아져요. 그럼 지금부터는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거고 주가는 그것에 대비해서 미래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가격대를 잡고 내가 매매할 수 있는 가격대를 지속적으로 추적관찰을 해야 되지만 그 중에서 에코프로 머티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매물대가 훨씬 더 적기 때문에 에코프로 머티를 하는 게 단기적으로는 수익의 폭을 높일 수 있다.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에코프로 비엠이 안 빠져야 되는데 에코프로 비엠도 뭐가 돼요? 4분기 적자 그리고 1분기도 조금 위태한데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애초에 고가 대비해서 거의 한 60%, 70% 하락을 하면서 다 반영을 시켜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봐야 될 건 에코프로 비엠을 베이스로 해서 우리가 에코프로 머티의 가격대를 잡자. 정확하게 제가 2월 7일 요 날부터 이제 매수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하지만 내가 보유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가격대를 추적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격대를 추적하기 전에 너는 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래서 제가 어떤 정도의 매매를 하고 있는지 인증을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조회를 계속해서 누르고 있는데 이렇게 조회를 누르고 있는 건 지금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제가 인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화면은 키움증권의 1694번 화면이고요. 자동일지 수익률 비교 차트 화면입니다. 기간은 여기 조회기간을 보시면 24년 1월 2일부터 2월 23일 그쵸 어저께까지고요. 현재 계좌수익이 465.88%로 찍혀있고 그 기간 당시에 코스피 등락률은 0.4 그리고 코스닥은 0.2%이기 때문에 시장 대비해서는 사실상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다는 거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영상은요. 키움증권에서 상위 1% 트레이더의 계좌수익률을 보고 있고 그리고 분석 영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무언가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들을 매매하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내느냐 그리고 제가 계좌수익률을 먼저 오픈한 건 이 밑에 보이시나요 이거? 손실난 내용까지 다 포함됐을 때 이 수익을 낸 겁니다. 그러면 종목부터 볼게요. 종목을 보면 제가 어떤 매매를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내용 먼저 확인을 해보면 일단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은요. 키움증권의 자동일지 매매 내역 차트고 제가 매매한 타점이 다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 어저께까지 알테오젠을 포함해서 바이오 쪽이 굉장히 강했죠. 그래서 당연히 알테오젠 매매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왜? 주도주를 매매를 해야 되니까. 그쵸? 그리고 제가 매매한 내역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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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 2월 20일부터 공략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매도 잡고 했었던 부분까지 해서 제가 여기 타점에 대해서 공개를 해드리면 이런 식으로 매매가 됩니다. 2월 22일 그쵸? 매도하고 다시 매수하고 급등하는 구간에 또 매수하고 그쵸? 이 구간에서 매매를 지속적으로 이용한 결과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건 17%라고 나와 있잖아요. 정작 수익을 얻은 건 30% 이상입니다. 거의 한 40% 정도의 수익을 그쵸? 일주일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에 냈다. 왜? 그쵸? 신고가 공략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17%라고 찍혀 있는 건 제가 팔고사고를 몇 번 하면서 투입 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간에서 뭐 상한가를 갈 거라고 기대하고 마지막까지 제가 매매를 해봤는데 상한가를 못 가가지고 제가 그냥 매도를 하고 나와서 여기서 찍혀 있는 수익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 말고도 반도체 쪽도 굉장히 강했죠. 그쵸? 자 그래서 반도체도 제가 매매를 안 할 리가 없죠. 당연히 올라가는 종목 위주로 매매를 하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도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쪽 구간에서 매매를 못했으니까 1월 달에도 계속해서 매매를 해온 결과 6% 10% 정도의 수익을 냈고요. 그리고 뭐 사피엔 반도체 사피엔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신규 상장을 했지만 그쵸? 신규 상장 첫날 매수 그리고 매도한 결과 27% 수익을 1박 2일 동안 내고 빠졌고요. 뭐 업 오브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그쵸? 뭐 제가 1월 달에 매매를 한 결과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21% 정도의 수익을 보고 빠졌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뭐 에브리봇이나 이런 종목들을 보더라도 그쵸? 제가 거의 한 3, 4일 정도 구간 안에 다 매매가 끝납니다. 그랬을 때 47%의 수익을 보고 빠졌고요. 그리고 여기 23일 날 알테오젠, 덕산테코피아 이런 종목들 그리고 22일 날 목요일이죠. PSK 홀딩스, TSE, 시그네틱스, 알테오젠 같은 종목들 전부 다 시장의 주도주만 지속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고 2월 22일 날에는 PSK 홀딩스도 반도체고 TSE, 시그네틱스 모두 다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도요. 제가 장중에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매매를 할 때 너무 막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서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막 손절만 하고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런 타점을 다 소통방에서 공유를 하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계좌 수익은 그쵸? 제가 구독자분들과 함께 소통방에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올 한 해 진짜 돈을 한번 벌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소통방으로 들어오시고 이거 제가 다 무료로 진행합니다. 왜 무료로 진행하느냐? 채널 성장을 위해서. 그래서 돈 안 받고요.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 10억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매매를 하고 있는 모든 종목들은 다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하는 거고 신고가를 거쳐 갔을 때 철저하게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만 지속적으로 공략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계좌 수익을 내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쵸?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계좌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가격을 앞세워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 그러면 이 가격을 앞세워서 매매를 했을 때 그쵸? 여기 나오는 에코프로 머티의 가격도 지속적으로 내가 추적관찰을 할 수 있고 보유기간을 줄여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기준이 되는 건 에코프로 BM이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포스코 퓨처엠은 전구체와 양극제를 같이 만들어요. 그런데 원래 에코프로 BM도 이렇게 합쳐놨어야 맞습니다. 근데 에코프로 머티를 쪼개놓은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전구체는 양극제를 만들기 전에 필요한 물질입니다. 여기다가 리튬 딱 더하면 양극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에코프로 머티가 정작 등세를 보여가기 위해서는 에코프로 BM의 평가치의 50% 정도가 적정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에코프로 BM이 떨어지기 위해서는 전기차 시대가 오지 않아야 되는데 사실상 그런 상황은 올 수가 없잖아요. 그쵸? 탄소 배출을 줄인다는 노력 자체를 하지 않는다? 그 자체는 불가능하죠. 자 그럼 답 나왔죠. 시장의 평가상 58만원은 고가, 18만원은 저가입니다. 이 부분을 이탈하기 위해서는 그쵸? 전기차 시대가 오지 않은 상황이 와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하다. 하지만 주식은 미래가치를 반영한다. 즉 실적에 대한 리튬 가격에 의해서 실적이 안 좋은 부분이다. 그런 내용들을 이미 다 반영을 했다는 겁니다. 그쵸? 이 고가부터 떨어지는 부분 그리고 12월 달부터 떨어지는 부분으로 인해서 모두 다 반영을 했고 우리는 이 구간에서 철저하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내용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에코프로 비엠의 기준치를 통해서 그쵸? 에코프로 머티의 상황을 맞춰야 되지만 그 기준치는 50%를 기준해서 그쵸? 50%가 수익이 아니라 에코프로 비엠의 50%를 기준해서 매수와 매도를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내가 기준이 정해지기 때문에 불편한 매매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에코프로 비엠이 지속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실시간으로 이 타점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지금 이야기를 해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실시간 타점에 대한 부분은 변경되는 부분을 고려해서 제가 소통방에서 공유를 하고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가격을 잡을지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은 여기 에코프로 머티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단기 뭔가요? 2주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아까 전에 제가 매매한 내용을 보면 어떤 종목이든 다 2주 안에 처리를 하죠. 그쵸? 최장 2주를 잡고 매매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키려면 가격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잡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쵸? 근데 이 내용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신고가 구간 즉 선반영 논리에 의해서 제가 가격을 설정하기 때문에 내용이 상당히 깁니다.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정말 한 2, 3시간 걸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내용을 준비를 해온 거니까 이것도 무료 공개한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머티 머티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에코프로 머티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격에 대한 이해 그리고 선반영에 대한 이해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주식은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 앞으로 좋아지고 나빠질 부분을 좋아지는 부분이 있다면 올라갈 테고 나빠지는 부분이 있다면 내려갈 거야. 그러면 지금 오르고 있는 주식은 즉 신고가를 가서 급등을 준비하고 있는 주식은 앞으로 좋아질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쵸? 근데 신고가를 만들었다. 즉 올라가고 있다는 건 뭐가 들어오죠? 돈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조정을 주더라도 얕게 줄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걸 구분할 수 있는 기술을 내가 익혀야 됩니다. 그쵸?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현재 상황에 대입해 보면 어떤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신고가에 가 있는 종목들이 3, 4, 5월 달에 주도주가 된다는 거고 거기서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답 나왔죠? 신고가에 가 있는 즉 지금 신고가에 가 있는 종목들을 어떤 식으로 분류하고 얼마에 매수하고 어느 정도 비중으로 담을 수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이 되어야 된다는 건데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업 오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업 오브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만원부터 6만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의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 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